자 라이어 주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나님, 블랑키님, 플로젤님이 함께 해주셨구요 리방 한번 하면서 갈테니까 못하신 분들은 다음방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분 다 마치 겁에 질렸다 온 목소리네요 예? 겁에 질리셨다 오신 목소리에요? 어딜요? 아닌가요? 겁이란 걸 모르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코나님을 위해서는 다음 게임도 미리 생각해두고 있어요 예? 오케이 가우 레츠고 아 멍멍이를 다른 사람이 하면 이렇게 생겼구나 폴로젤 이거 하시죠 아시죠? 네 설명은 봤어요 킹이 6장, 퀸이 6장, 에이스가 6장 그리고 조커가 2장 우리는 모두, 모두를 속여가면서 에이스를 내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 같으면 라이어 선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게임 그렇지요 돼지가 덩치가 커서 그런가 이렇게 시야가 높지? 저거 구랍니다 저거 구라에요 블랑키님 제가 이번에 에이스가 좀 잘 나와서요 저도요, 에이스를 2장 냈습니다 저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저 여우를 보세요 지금 눈이 천장을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게임에 집정을 안 하네 그렇네 시야가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은 넘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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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도 되게 킹밖에 생기긴 했네 네 예 음... 음... 고민이... 어? 아... 이렇게 되는데 맞나? 이게 구라지 이건 구라지 구라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진짜야 구라... 구라 아니에요 왜요? 난 라이언 조코가 섞여있나? 아니요, 조코 난 두 장 다 있어 조코 난 두 장 다 있어 조코 난 두 장 다 있어 아, 그래? 어, 나도 그렇게 두 장인데? 멍청한 크로네니였어 멍청한 야원이었어 어, 뭐야? 제가 뭐라 했습니까? 나, 나 에이스 두 장 있는데? 바보 같은 녀석 코난이 처음에 낸 게 뭐라만 얘기지 그렇지! 주무세요 아, 우리... 아... 바로 죽... 컵 안에 바로 죽은 경우가 있어요? 많지 저 정도면 지석질보다 빨리 죽었어 아니, 이게 이렇게 빨리 죽는다고? 호호이 원 킹 아니, 이씨 한 발에 가서 나 깜짝 놀랐네 너무... 너무 무서워 원 킹 이거 뭐... 쉽네요, 게임이 호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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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 외치세요 이걸 안 해치네 호킹 들어오세요 아... 아니야 그럴 수... 들어오세요 내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한 발에 맞 taxation 그럼 가야지 Microoton 아니요 저게는 분명히... 섞여 있을 겁니다 가 썰anja 공개 오 이건 진짜 진짜 아니다 이거 가자 가 가 네 어떻게 나 얼마나 나왔어 그러시요 잘하시네요 게임을 왜 칠 걸 소시져 진짜? 그렇지! 이거 뭐, 블루즐립! 게임이 빠르대요. 너무 빠른데요, 첫판인데? 게임이 빠르대요. 오늘 총은 뭐, 아주 신선합니다. 어. 에이스 테이블? 코난 에이스 회장! 저 에이 많아요. 진짜. 세장 한 번에 다 내! 저 에이 많아요. 에이스. 에이, 맞타면서 한 장을 내셔? 그럼요. 라이언 외치세요. 이거 K야! 라이언 외치세요. K 맞아요, 라이언 외치세요. 아니야. 한 판만 더 가고. 에이스. 라이언 외치세요! 얘 세장 낸다! 어? 라이언 외치세요! 라이언 외치세요! 라이언 외치세요! 그렇지 그렇지! 라이언 외치세요! 우와! 잘 가세요, 블루즐림도! 설마 한 번에 가겠어. 라이언 외치세요. 라이언 외치세요. 아! 이거 육분의 일이 많네요. 알려주지 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카메라 어디있어? 나 알려주지 마! 진짜야 근데 알려주는 게? 진짜 알려준 거야! 어디갔어 보고있어요? 도망다녀 도망다녀 알려주지마 거기 아니야 알려주지마 여기야? 알려주지마 알려주지마 3 카드 근데 어떻게 알려줬대 보여요 유령이 카드가 보이거든요 알려주지마 나? 나 플로젤 어? 라이어 어떻게 한거야? 비엠했지? 비엠했지? 죽어라 에이스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이쪽 카메라 맞나요? 코난 좌우에 앉으면 안돼 정신병 걸려 들으세요 제가 먼저 해야겠군요 조커 Q K A A 조용해 왜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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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 Q A A A 중에서 제가 몰릴줄 아시구요 조커 Q A A 중에서 제가 몰릴줄 아시구요 조커 Q A A 중에서 제가 몰릴줄 아시구요 근데 플로즐님도 코난이랑 폐 비슷함 그래요? 라이언 어? 어 똑같이 됐어 둘이 와 아니 하지만 죽었다 아니야 두번째 불발 그렇지 포셨어요 포셨어요 하하하하 브루즐리 길게 가보자구요? 그러죠? 길게 가보죠? 뭐야? 뭐 3킹? 길게 가보죠? 아니 사기야 길게 가보죠 어떻게 해요? 어차피 라이어를 선언하거나 그 다음에 자동 라이어거나 뭐 아쉽게 됐네요? 가시에요 가시에요 아 이 사람 페이 4장이었음 아하하하 대박 말도 안 돼 하하하하 처음께 가짜였네요? 아 처음께 가짜였네요 처음께 가짜였네요 가짜였네요 아 오오 아 아 너무 웃었다 진짜 아니 나랑 럭이 한방콧 났어 이게 뭐야? 하하하하 알려주지 마세요 네 네 네 에이케이 에이케이 내 차례구나 에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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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킹 아 아 투킹 저도 투킹하겠습니다 아닐거 아 조카가 있었을 있을 것 같은데 어딜 보시는 거예요 아 저 제가 그 카메라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아하 원킹 원킹이요 제가 아마 크게 크게 되니까 여기서 뭔가 라이오가 아닐까 가 봅니다 어 어 하하하하 안돼 이거 안된다 죽어라 미친 소야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미친 소야 왔다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그렇지 보셨어요 한우 우아 진짜 오래가네 어떻게 우는 저한테 따라주네요 반응 머리에 총소기전을 연기해주세요 그럼요 저 잘해내요 협기도 그럼 라이온 제작! 저렇게 내는 또라이도 있네 진짜 미쳤네 케이크 상하고 Q는 왜 내는거야?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게 살아? 이렇게 사는거야 저는 몇 발이에요? 지금 두발 본인 턴에 대면 오른쪽 위에 나와요 전 이제 두발밖에 안 남았네요 50대 50이네요 코란 3장 낼거야 이거봐 어떡해요? 저 어차피 50대 50인데 어떻게 죽여보시겠어요? 죽여보시겠어요? 죽여! 죽여! 2장 낸다! 그렇지 자동라이어 그렇지 그렇지 코란한테 말리는구만 설마 잘 가세요 이거거든요 으악! 아니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쉬워 쉬워 아니 더 많이 줬는데 이게 말이 돼? 제가 카드가 한 장도 없어가지고 맞았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 사람 처음에 3장이 구라였음 맞습니다 미친 소녀석 오케이 레디 해주시구요 진짜 공격적이야 나 미친 소녀 나 미친 소녀 어 자리가 미친 소녀 미친년 아니에요? 예? 형님 아 예예예예 저 저 잘못 들은거 아니죠? 미친 소녀요 으으으으으으으hst 그 같이 빼주세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예예예 으흠 으흠흠 아 둘째 진짜 열받게 느꼈다 전 A를 두장 냈습니다 A를 두장 구라야 아 A 두장이라고? 그럼 A 두장 잘못 낸 거 맞아 고! 에이그 Q 두장이었을 거야 저 왜냐면 내가 Q가 많이 없거든 Q를 외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게 A... A 테이블이 아니었네 아 진짜 A 낸 거야? 진짜 뭐지? 하하하 이거 맞아? 여기서 플로즐님이 세장? 원 코인 블랑키님은 아까 한 톤에 바로 죽었으니 이제 섣불릴 아예 못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원 코인 구라다 코인 쓰리 코인 아니 세장을 두 번 이거 외쳐야 돼 이걸 외쳐야지 외쳐보세요 헐 조커 조커 와 하하하 이게 두장이나 있어? 내가 세장을 냈는데? 하하하 내가 세장을 냈는데 퀸은? 그러세요 그 퀸이 진짜였네 대박 오우 아유 흠 흠 흠 미친놈이야 흠 예측 조커 두장 어떻게 들고 있는거야? 조커 두장 어떻게 들고 있는거야? 여기요 보자 진짜 저렇게 생겼을거 같아 표정도 저럴거 같고 보자 허허 미간지 풀리지마 흠 흠 흠 흠 원 킹 두어 킹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렇지 흠 어떻게 이렇게 딱딱 걸리는지 말이지요 흠 플런킹 흠 흠 orman 흠 흠 다행입니다 아 양쪽 불 잡고 뒤흔들고 싶어 흠 말이 너무 심한 꺼 아니에요? 흠 흠 흠 severely 3킹 어?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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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킹 내가 3장 있어 구라야 한번 해보시지요 해봐 이걸 안해? 그럼 이게 구라네 그럼요 지금 A 낸 거야 A 블루셀님 가시죠 아자아자 후킹? 아 아쉽네요 니가 가야된다 설마 후킹? 이건 그 나야 나야 아니 이게 뭐 뭐야 블랑게 당신은 이런 플레이어 올리지 않아요 이게 뭐야 티가 나는군요 그렇지 진짜 못하는군요 어? 저 사람 심리전 할 줄 몰라요 진짜 공격자 어허어이 3킹 눌러 눌러 누가 파이벌 하고싶대요 누가 파이벌 하고싶대요 누가 파이벌 하고싶대요 만약에 홀로셀님한테 K가 있다면 저 눌러도 됩니다 누르세요 K가 없어요 네 누르세요 K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르세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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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아냐 눌러 아 저 2킹 남아있을텐데 분명히 눌러 눌러 3킹 이건 눌러야되지 않아요 3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조커 조커 내겠습니다 아니야 조커를 따로 냈을래가 저 미친놈이라서 따로 던졌을거야 아니 내가 조커 두개 냈거든요 내가 조커 두개 냈다고 처음에 3장이 불안해니까 나 모르지 나 모르지 나 모르지 아 대체 블랑키는 바보같은 녀석들 이번에도 카드를 보니까 뭐 나쁘지 않네요 2킹스로구나 2킹스 비포 가 Arya spooky 에그 눈빛이 맘에 안들어 내가 언젠가 그 양쪽 불을 잡아서 흔들어죽거 조용히 하세요 나시 시켜 입으세요 갑자기 쫄보 플레이 하네요 큐 하나 버리셨나봅니다 라이어 해보세요 너무 쫄보인데 라이어 바보같은 녀석 아니 왜 또 두킹이야 안된다 그럼요 가라 가라 소대가리야 진짜 끈질겨 저 벌레같은 놈 바퀴벌레같은 놈 겁나 버티네 진짜 바퀴벌레같다니 나 오늘 미친년의 바퀴벌레 오마고리 다 듣는다 이거 맞냐 가자 가자 안된다 오지마라 나 무섭지않다 나 무섭지않다 나 무섭지않아 나 무섭지않아 이젠 죽어야지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나 안죽어 저거 안녕 대체 블랑키는 하.. 이거 여우가 더 확률이 높나 봐 뭔 소리야 어제는 돼지랑 소가 왕창 죽었어 원 에이스 그러면은 이제 필요 없는 카드를 벌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나에게 남은 건 세 발 아직 아직 괜찮아 라이언 그렇죠 제가 라이언 선언 안 할 거라 생각하셨죠 블랑키가 되어라 블랑키가 되어라 블랑키는 되지 않습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ipples 아 пол 블랑키가 되어있어 네 원 이스 라이언 내가 A가 4장이야? 아직..아직 3발 남았다 나 안죽어 이젠 죽지 33%인데 나 안죽어 가라 그렇지 나 안죽어 나 바퀴벌레야 아 진짜 대단해 이걸 이렇게 버틴다고? 나 안죽어 미친거 아냐? 미친거 아냐? 플루즐님 제 차례에요? 아니 아니 코나님 차례 제 차례입니다 플루즐님 네 가시죠 이건 없다 내가 두장이야 저거 없어 가시죠 저 조커 한장 있어요 라이언 플루즐님은 좋고 있는거 아냐? 없어 없어 나 안죽어 나 안죽어 100%의 확률 잘가라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나 안죽어 아 진짜 저거 너무 무섭다 바퀴벌레 컷 컷 컷 에이스 왜 돼지 왜 이렇게 저렇게 느꼈지? 뭔소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 에이스 원 에이스 원 에이스 원 에이스 원 에이스 원 에이스? 투 에이스 투 에이스 투 에이스라 아 처음 에이스가 거짓말 같았는데 구라야 아 아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 싶었지 카라 플로젤 아 플로젤 33% 컷 컷 컷 어 이걸 그럼요 그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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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지 가는 게 제일 긴 받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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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가는 게 제일 골보기 싫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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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주사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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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랑키님 거짓말 치면 저한테 손머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블랑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애매하기 때문에 에? 있지. 이건 아니야. 블랑키. 5개 있어 블랑키? 4개? 아까비. 그렇지요. 7개는 너무 많았죠. 바로 한잔해. 지금 여우가 생명력이 짧은 게 아니고. 목이 많으셨나봐. 그런가보세요. 허허이. 음. 진짜 작게 부르세요? 마스카라가 번졌어. 음. 작게 작게 시작하세요. 섹스. 어? 예? 예? 이건 5가 6개? 무슨 도박수야 이거. 5가 6개? 안 돼. 잠깐만. 근데 작게가 적어도 3, 4개는 떴다는 건데. 근데 내가 5가 3개야. 어? 어? 뭔 개소리야 이거. 하하하하하하. 5가 3개라며? 안 돼! 난 5가 없어. 야아아! 나 하나. 어 7개다. 오! 우와. 안 돼. 큰일 날 뻔했네. 6개 지나. 안 된다. 6개네? 와 6개야. 뭐 먹어 블랑키. 뭐 먹어 뭐 먹어. 어이. 아유 알지. 제 차례인가요? 음. 쫄보처럼 하겠어 코나님이. 그쵸? 시작부터 한 8개 달려주겠지. 6개. 어어? 어? 6개? 구라디윤. 어? 구라디윤? 어? 구라디윤? 어? 어? 저 2개 있는데. 아. 아. 으아. 으아. 아. 드세요 드세요. 아니 9개도 나와요? 이거 랜덤이니까요. 미쳤다. 공평하네요? 자. 지금 저희 다 1병씩 먹었으니. 플로젤리 공격하죠. 아니 플로젤만 먹으면 돼. 봉사님. 저 1 3개 있습니다. 1 3개요. 예. 오케이. 1. 1. 뭐야. 야. 아니 내 말이 믿어 정말이야 정말이라고 어? 이거는 좀 이거는 좀 블랑키 라이어 없고 뭐야 없어? 내가 여기 없어 됐다 이겼다 이제 한 번씩 남았습니다 이제 한 번이면 끝이에요 근데 그냥 다들 많이 취했구만 각 일병 끝냈구요 아 취한다 코난님꺼 보인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임 코난님꺼 6 두개 있잖아요 지금 3개인가? 아니에요 5가 4개 그럼 이거 저 블랑키님이 그냥 큰 숫자 하나 뭐 6, 5 이런거 외친 다음에 그럼 코난님은 6을 외쳐야 되니까 코난님은 뒤졌네요 코난님은 지금 안 누르면 죽어요 저한테 죽을텐데요 코난님은 지금 라이어 안하시면 저한테 죽을텐데요 잠깐만 봤다가 저거 봤다가 이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이거 봤다가 이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라이어 내가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엘스 놀라는데 이 놀렸다 멍청한 녀사 안된다 안된다 없어 안된다 안된다 바보같은 녀석 아 나 주량초가야 대리 불러 대리 불러 아 여긴 대구 좋았구요 멍청한 불나방 녀석 좀만 머리쓰는거 나오면 그냥 바로 바로 손으로 죽는구만 3번 오? 응? 바람에 한명 들어 들어왔어 보다 음 블랑키님이 전부 다 한두개씩만 가지고 있군요 흠 흐흫흐흐흫 크으으으으으 их 4가 4개다 이건 아닌거 같은데 흠 아 애매하네요 라이얼 설마 없고 나이스 뭐냐면 이거 다음 거 했으면 무조건 내가 쏠 각이라서 아 또 내 차례구나 뭐야? 뭐야 왜 안 먹어요? 죽었음 아 뭐야 안 먹었는데 뭐야 코난은 챙겼어 또 누가 섭세로 죽었어요 뭐야 코난은 챙기고 플랑킨 섭어죽음 나 갑자기 방에서 끌려나옴 뭐야 6이 3개? 저 다이스트 귀신이다 왜 안 죽지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다 아니야 있어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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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없어 이럴 수가 안돼 블랑키 아직도 살아있는데 어? 어? 뭐야 누구 거 버텨? 저 끝났어요 어 뭐야 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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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풀로전의 승리 와 개가 우승하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어 다시 초대 다시 초대 어디 갔어 왜 튕긴 거지 감사합니다 다시 카드로 준비해 주시고요 레디 어우 다행이다 코난 양쪽만 아니면 돼 우후 아 아 이거 우후 나도 내가 라이어야 돼 코난님한테 우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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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시작이네요 저 바로 세 장 던질 거예요 눌러 눌러 아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괜찮 첫 발은 불발이거든요 제 운 보셨죠? 턴 턴 오오 그렇지 고개 올리고 있는 거 미친 이러고 있어 이거거든요 또 제 차례네요 또 제 차례 돼요 또 제 차례 돼요 블루즐님 네 저 네입니다 네 눌러 하하하하 눌러봐 라야 눌러 어 이번에 진짜야 오 조커 KK 설마 에이 한 방에 안 죽지 머몽에 한 방에 하나? 한 방에 안 죽지 간다 안죽지 아쉽네요 블랑키님 초조해 보이시네요 아니요 아주 여유롭습니다 그래요? 아 내 차례구나 투 퀸즈 제가 여기서 한번 도박수를 던져보죠 블랑키 불안에 떨어라 오들오들 떨어라 블랑키 저것은 거짓말이군요 저도 퀸을 세장 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저도 세장 내겠습니다 아 미친 이거 구라야 구라 구라야 구라 블랑키가 구라야 근데 이걸 블랑키는 안 누른단 말이야? 왜냐면 나는 블루젤리를 공격하고 싶었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코난 뒤가 나야 내가 제거하고 싶은 사람을 제거했네요 왜 돼지를 공격해야 되니까 음 흐헤헤 흐헤헤헤헤 흐헤헤헤헤 흐헤헤 흐헤헤헤 흐헤헤헤 흐헤헤헤헤 흐헤헤헤 플랑키님 네 네 내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내세요 저 라이언 성화 안 할 겁니다 흐헤헤헤 흐헤헤 흐헤헤헤 흐헤헤 흐헤헴 어떻게 한계를 냈을까? 고민해 빠르셨죠? 라이어 그럼 자굴처요 얘네 나는 퀸이 3개 있거든요 조커 2장이었는데 마지막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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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블랑키님 가시죠 네 블랑키님 코난을 엿먹여야 됩니다 저 미친 소를 엿먹여야 돼요 블랑키님 저를 엿먹이면 제가 공포게임 계속 찾아올겁니다 계속 찾아와줘 안돼 우리 둘 다 죽어 세 장을 내셨다 봉타님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조커가 하나라도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조커 라이어 된장 그렇지 하지만 난 죽지 않지 한방에 가거라 망청한 여우 녀석아 오씨 오씨 suffice 하하하 흨 흠 흠흰 흐М 좋은 어 diode 저는 E consuming 엿В dat 뭐 예 그럼 이 부장 내겠습니다 지랄 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금방진 소대가린 녀석 코코멍 다 보인다 코털 다 보여 이놈아 써봐! 그렇지! 왜 이렇게 안 죽는거야? 뭐야 누구야 이거 시익스로 왔다 시익스가 개차를 해내요 봉탕님 그렇습니다 저 굴하지 않고 세 장 내겠습니다 굴하지 않고 세 장을 냈군요 그렇습니다 라이오 외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저도 세 장을 내지요 danger suits you darling 흠 머리가 아플거에요 여우 녀석 그렇다면 저도 세 장을 내지요 라이오 된장 이런 뻥청한 여우 녀석 화보 같은 녀석 잘 가세요 빠이 허허 승리 행여 씨는 저에게 있군요 답지 않게 빨리 안 울으시네요 오늘 흠흠흠흠흠흠흠흠 신빡 아 뭐야 나야? ease 난 드래곤볼 드래곤볼 레이스를 두 장 내지요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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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마 왜 구라 지지마 너무 티 났어 방금 잘가라 프리전녀석 난 안 죽지 오래 버튼다 오래 버텨 방아의 프리전 녀석 또 블랑키님 차례네요 저 킹을 두 장 내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두 장 내겠습니다 저도 두 장을 내도록 하지요 오세요 와보세요 저도 두 장을 또 내겠습니다 이건 개구라 같은데요 저는 그럼 이제 세 장 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저도 세 장을 내도록 꺼져 안돼 쏴봐라 죽어라 코털쟁이야 가라 코털 정리 좀 하고 살아 쏴봐 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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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버티네 저에게 남은 건 세 발 아 아 그럼요 그럼 저 두 장 내 저도 세 장을 내겠습니다 너무 굴한데? 저는 세 장을 내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안 죽지는 않은 죽을 것이야 잘 가라풀이죠 진짜 길다 명줄 길어 묻혔다 묻혔어 이걸 이렇게 버텨? 전 킹을 두 장을 내겠습니다 두 장 내세요 저는 세 장 내겠습니다 저는 좀 쫄리지만 블랑키를 믿습니다 흠 흠 흠 흠 저 돼지가 지금 눈빛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천장을 막 보고 있어요 전 킹을 한 장을 내겠습니다 이 쫄보 한 장 뭐야 이거 그럼 전 두 장 사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셨군요 그럼 제 차례군요 블랑키네 블랑키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살려 주겠습니다 으어어어 다섯 발까지 채워야죠 으어어어 으어어어 게임 이렇게 쪼잔하게 하실 거예요 전 킹을 두 장을 내겠습니다 이러면은 무조건 좋은 카드여야 되는데 으어어어어어 정장 1 2 2 2 2 2 2 저는 킹을 세 장을 내겠습니다 3 2 그러세요 블랑키님 잘가요 블랑키님 블랑키님 고민하지 말고 두 장 다 내세요 절 믿어보세요 힐 두 장을 내겠습니다 지금이야 가짜야 가짜 잘가라 영봉당 어떻게 네 발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발일까요 끈질기군요 나부터구나 저도 에이스를 두 장 내겠습니다 라이언 한숨소리 뭐야 50%의 남자 저를 믿으셨어요 코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저를 믿으셨어요 이걸 막발까지 미쳤다 미쳤어 아까 일찍 죽은 이유가 있었구나 질기다 질겨 진짜 질기다 코난 보내자 이제 저는 킹을 세 장을 내겠습니다 눌러 눌러 보내 그러세요 저는 곰 두 장 내겠습니다 보내 저는 두 장 내겠습니다 아 뭐라고 그러세요 망쳐냈어 어 아니 이러면 이러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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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를 해 저기 킹이랑 조커됐는데요 뭐야 조커 있잖아 조커는 그냥 만능 카드야 멍청한 저기 퀸이랑 조커를 내야죠 킹이랑 조커를 내셨을 때요 멍청한 경우면서 진짜 프리저가 트렌딩이었다 아니 진짜 멍청하잖아 3킹스 3킹스 그럼 나도 3장으로 응수하지 않지 해보세요 나 안 죽어 멍청한 녀석 이제 갈 때나 되었다 33% 쏴봐 가라 내 이마에 쏴봐 가랏 쏴봐 그렇지 와 아니 얘네 운빨로 게임해요 오 아니 러시아 룰렛이 그런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가는거잖아요 하 이 경계근무 엔딩 보게 해야겠다 하하하하 웃겨서 웃겼어 하지만 다시 대장되겠습니다 50대 50인데 어떻게 죽여보시겠어요 쏴 쏴 쏴 저도 2장을 하하하하 하지만 나 50대 50 죽지않아 죽어라 나 죽지않아 이제는 가야지 50%대 안 죽어 컷 baum Oh hor 하하하하 하하하하 루이빵 가겠습니다. 루이빵 그럼 다시 만들어야겠다. 방에 렉이 주어있는 것 같아서 아 잠깐만요 녹화 안됐겠지? 순간 소리를 껐는데? 조커랑 퀵 내놓고 갑자기 왜이러냐 미친 흠 새로 초대받으신 분들 들어오시구요 함자리지? 오늘 안했던 분들 초대드렸습니다 듣고 들어오시고 다시 돌아가고 오 내가 여우 해야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 미친 소 피하려고 이렇게 들어왔군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도 또 하나의 인천의 미친 소 인천의 미친 소 인천의 불주박도 아니고 이거 레디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내가 안 했구나? 네 이번에는 여기 김현경님 그리고 알로아님 차일드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하는 방법은 아시죠? 네 오케이 고! 제발 충남의 미친 개 인천의 미친 소 서울에 이건 무슨 돼지인가요? 서울에 똥돼지 서울에 똥돼지 아 이거 돼지 하다가 이거 여우 하니까 시선이 왜 이렇게 낮아 이거 뭐야 시선이 밑에 있어 시야가 알로아님부터 알로아님부터 저부터에요? 아 킹스테이블 어 응? 스페이스바 2 스페이스바 2 구라 아하님 음 구라구라 처음부터 구라를 칩니까 어? 킹이 두 개라고? 그렇습니다 그 쳐내고 나서 저 좀 쳐다보지마서 개킹 받으니까 하하하하 누르세요 누르시라고요 누르세요 누르세요 누르시라고요 누르세요 이거 구라다 이거 진짜 구라야 구랄까요? 3 이게 구라죠 하하하하 이거 이거 너무 라이언데 이게 또뽕구라죠 라이언 오케 라이언 멍청말로라멸살 멍청말로라멸살 이거를 하기가 에이 조커가 두 개나 있네 미친 데이 이거 자클 쏘면 돼요? 아뇨 그냥 알아서 써요 그냥 자동 아 그렇구나 네 흠흠흠 아 차일드 실제로 저렇게 생겼을거 같애 으음 셀렉 카드 이거 이거 투킬 구라야 아잉 구라야 알로하님 성격상 지금 이거 구라였어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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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진실임 그거 보세요 이거 방장이 너무 절수를 잘 갚아하고 있어요 진짜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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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게임은 못하지만 운은 좋다 뭔 소리야 이제 곧 죽어 이제 한 번입니다 로아님 오케이 저 이제 안전빵으로 갑니다 안전빵으로 가고싶어도 카드가 없을거야 눌러버려 또 오케이 음 구라치지 마세요 이런 세계전이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이 게임 에이 나이스 한방에 죽어라 이 건방진 녀석아 안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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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저 귀 진짜 킥받는다 열 받네 형 음 함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고민하신 2 킹스 구라야 차이든이 이거 구라야 내 말 믿어봐 저 불나방 여성 말은 들으면 안돼 본인의 판단으로 아니야 진짜 진짜 한 번만 믿어봐 저놈은 무조건 남한테 이간질해서 보낼 생각밖에 없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한 번만 믿어봐 나 한 번만 믿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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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믿어봐 어이 뭐야 이거 쓰레기 뭐야 이것도 뭐야 진짜로? 알로아냐 이건 가야죠 근데 아파도 제가 세차를 라이언을 했다가 그런 단순한 심리전에 아까 제 머리에 초월감하고 그렇지 이번엔 안 누르겠지 호구로 보는거 흑 지금 캐릭터도 흑잖아요 맞아 맞아 알로아냐 흑우에요? 알로아냐 흑우야? 나 흑우야? 처음엔 손 가야지 맞습니다 라이언 흑우는 못 참아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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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로아냐 흑우 맞네 진짜로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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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케 운 좋았다 운이 짱 좋아 오케 운 좋았다 인사를 세 번이나 했는데 하핰 하핰 세상에 하핰 죽은 사람한테도 절 죽은 바라하는데 이제 이기는 일만 남았구만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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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일만 남았구만 아 아 이 회로 죽을 수가 없어 한 장만 냈까 두 장 냈까 명경 님 두 장이 없으실 텐데요 수저 있는데요 두 장 있어요 그러면 우사님이랑 차이더님은 퀸이 없어요 어? 저 퀸이 많은데요 쪼퀸 두 개나 있는데 니네 세 명이 그러면 다 몇 장씩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상한데? 그럼 봉탕님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빵개네 봉탕님이 봉탕님은 빵개인가? 원, queen 라이언 없나봐 없나봐 원 오? 오? 저 사람도 굴한데 알려야지 이게 한 장을 좀 쎄야지 필요 없는 거 버리고 나서 마지막에 막 달릴 거 같지 고 고 아니야 아니야 알란히 또 속습니까 또 속아 와 이거 봐 퀸 세 장이였어요 누르지 말라잖아 지금 차이가 세 장이였어요 진짜 아니야 내가 두 장이오 알란히 지조를 가지십쇼 알란히 퀸 몇 장이었는데 에이 눌러버려 이거 가짜야 두 장둑 하하하 아니 뭐 하하하 생긴 거 봐 컨택하는 거 봐 그렇다면 저는 퀸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르겠습니다 세 장 내겠습니다 라이언 으잇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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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 아 건방진 녀석들 하하하 으흐흐흐흠 하하하 이게 숭남을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하하하 맞지 맞지 충남을 한 번 가야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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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어? 에어? 저렇게 많다고 나한테도 에이 에이가 많은데 이거 안 가면은 진짜 이거 흙보다 흙구 이거 안 가면 충남의 자랑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걸 쫄아? 진짜 하남자세요? 진짜 하남자야? 두장을 가? 할로하님 하여자에요 할로하님 흑우에 하여자까지? 이건 가야지 이 주장은 백퍼구라인데 진짜로? 그럼 하여자까지 진짜로? 본인들이 에이스 가지고있으면 백퍼지 차일즈님 진짜로? 따로따로 진짜로 아로하님을 깔보고있는거 안보십니까? 라이어 아니 저래시키 나 죽을거같애 블랑키님보다 못하는거같아 역대급이야 역대급 진짜? 우와 이걸 살았어? 세상에 게임은 못하지만 운이 좋아 소가 뭐가있네 오늘 패치했네 하하하하 패치했대 아 저 이제 진짜 안전빵으로 합니다 예 명경이 한장낼까요? 두장낼까요? 두장낼세요 두장낼세요 한장내면은 케이 한장낼거고 두장내면 에이스 두장낼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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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장 두장 오케이 나도 두장 두장 브레쉬 나도 두장 트 코인스 하하하하 여섯개가 다 나왔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아 잘못눌렀다 어 잘못눌렀다고 잘못눌렀대 알로아 고 진짜로? 하하하하 차일드님 두장낼려고 하는데 한장밖에 하하하하 아 그럼 그런거지 그니까 나쁜카드지 고 고 저 몇 머리위에 몇 더 있어요 2 5에요 4에요 2 2 3 3 알로아님 어차피 당신 퍼블이에요 하하하하 아냐 이러다가 차일드가 여기서 쏘이는데 한방에 죽는다고 맞아 아까 못보셨어요? 한방에 아 이건 무슨 쫄보 한장이야 이거 하하하하 에유 에유 어이구 어? 어? 잘가시게 저거라 안녕히 가세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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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라! 돼지야 피해라! 아이씨 까비 머리가 저렇게 큰데 어떻게 피한다나 다 뒤졌다 차일드가 빵발이야 차일드를 공격해야됨 저는 재패를 보지 않습니다 구라 진짜? 바보같은 여운 녀석 다들 너무 급하시네 충남을 조져야됩니다 여러분 알로아님 잘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차일드 진짜 저 표정일 것 같아 어떤 표정이지 걔가? 신드렁한 표정 어 신드렁한 표정 굴 아죠? 진짜입니다 방금 굴 앞에 냈는데 알로아님이 살려줬다 아아 진짜로? 음 저 무조건 라이어 누를거에요 네 누르세요 넵 야 낸다 쓰리퀸? 이건 진짜 눌러야지 넵 넵 이건 진짜 눌러야죠 차일드님 저한테도 지금 두장 있음 응? 그럼 저 둘중에 누가 굴하네요 여기 세장 있을리가 없음 그럼 지금 종합이 일곱장이네 네 콜렉 없음 근데 어떡하죠? 저도 두장 있는데 알로아님 이거 안 누르세요? 보니까 김연경이 큐가 없고 조커랑 차일드가 섞어서 냈네 나는 아직 큐가 있어 김연경이 큐가 없다니까 나 있어 응? 저 있다니까요 없음 있어요 라이어 있어요 이거 자 니들끼리 싸워라 멍청한 녀석들 이거 그래 이거 눌러야지 이걸 안 눌러? 차일드? 진짜 차일드님은 라이어를 안해 진짜 하남자구나 차 남짜리 라이어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최현장 여러분들 차일드는 옆에서 계속 압박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하염없이 몰아붙이면 말립니다 까비까비 정신 수련을 하고 왔습니다 코난이랑 붙여놨어야 되는 건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흠흠 음 어 나한테 벌써 두 장 어? 저한테 세 장 있는데요? 저거 구란데요? 그럼 이게 구란데요? 저거 구란데? 응? 그래? 과연 이게 구란데? 에이 쫄보 한 장 뭐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 원 퀸 어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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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차일드님 그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제가 좀 힘들게 해드려요? 하하 우와 와 이거 안가면 진짜 이걸 안눌러? 이거 안가는 거 진짜 하여자야 앞에 세 번 다 세 장에 제가 라이어를 눌렀는데 제 머리에 저절로 져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거 안 누르는 거는 진짜 참 세 번은 아니야? 알로하님 이거 안 누르면 진짜 바보 취급받음 맞지 이건 말이 안 돼 댓글이 달린 댓글 말이 안 돼 이거 댓글이 달린다고 이거 남자친구가 보고 남자친구 회사 가서 얘기해 진짜 실망할걸? 어 잘못 눌렀어 어? 불하다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나 한 장 날려다가 두 장 다 날려고 이러면은 차일드가 살아버렸네 아직 근데 한 장 남음 그럼요 나는 쫄라쫄랐어 잘못 누른 거 안 믿어 이제 저도 세 장 내드려요? 내세요 원 7월 어 뭐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눌러야지 이건 라이언 차일드님이 눌러야지 저는 쫄르니까요 알로하님 차례에요 아 저구나 알로하님 차례에요 이거 눌러야 돼 알로하님 알로하님 지금 완전 긴장해서 눈에 뵈는 게 없군요 맞지? 눈에 뵈는 게 없어? 원 킹? 10 ok 운이 거 아니야 너도 적ятся 아니면 반대로 만들어낸 게 aceptable 어로이 cent Why 이거 진짜 오래간다 이거 저희 첫판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오래가요? 첫판하고 끝나겠다 봉탄이 갑니다! 네 오세요! 쓰리킹? 와우 오셨군요? 네! 저는 두장 갑니다! 쓰리킹? 이거는! 이건 해야지! 진짜? 그럼! 지금 세장, 두장, 세장인데 이건 안가면은 알로아님은 완전 제 페이스에 말렸어요 자존심 상해! 누르세요 그럼! 블라이어를 외치세요! 2킹! 진짜 개쫄버 저거! 뭐? 원 킹! 이거 눌러야지! 라이언! 뭘 내도 망했어! 난 큐가 세장이야! 이젠 가야지! 쳐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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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 이거 안에다 집어넣은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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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로아님은 잘 좀 하세요! 이것 좀! 아! 알로아님은 거의 내 편임! 뭔 소리세! 차일드를 쏘질 않아! 저 많이 쌌.. 쌌는데! 다 자기 머릿속! 맞음! 원 킹! 원 킹! 원 킹! 원 킹! 원 킹! 갑자기 다 쫄버 플레이를.. 다들 카드가 별로 없으신가봐요? 그건 마찬가지일텐데요 너도요! 아니요! 저는 두 장이나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세 장 다 낼건데요! 오! 어! 이건 진짜 눌러야 된다! 이거 진짜 눌러야 된다! 차일드님! 이거 진짜! 차일드의 페이스! 차일드님! 이거 안 누르면 잠깐 못 가요! 진짜 진짜! 뭐.. 뭘 못 가요? 차일드님! 이런 깡으로 데드랑 라인전 하는거에요? 예? 아 진짜 에반데? 뭐라고요? 차일드님! 이러고 대학.. 대학 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허이! 아니! 이거 뭔 상관이야! 아! 시간이 다 됐구나! 어? 원 킹! 킹! 알로아! 절대 안 누른다! 나도 안 해! 눌러! 눌러! 이거 구라야! 눌러! 돼지 구라! 구라 같아! 이거 구라 같아! 눌러야지! 돼지 귀 개 잡아당기고 싶어! 오! 했다! 맞을 것 같아! 역시! 아! 명영이 누르라고 해가지고 안 누르려고 했는데! 그거 봐! 차다 봐! 이 차 눈빛으로 제압해! 가라! 미간 뚫려라! 깃선을 제압해! 깃선을 제압해! 깃선을 제압해! 아니 이것도 운빨 왜 이래! 다 뒤졌다! 이렇게 많이 뒤졌는데! 이거를! 이걸 버텨? 둘이 합쳐서 여덟 번이나 뒤졌는데? 끃선을 제압해! seek educación Wij 호호오이 태가 좁구만 질수가 없구만 오던가 들어오던가 알로아님 안전빵으로만 가시겠다 그럼 제가 김형경님 죽이겠습니다 어엉 라이언 오? 이건 진짜 눌러야지 이건 차일드가 이거 코난 메타에 많이 말리는 편이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두세 장씩 막 지르기 말리지 않겠습니까? 허허이 이걸 졸았어? 아 방금 알로아 가짜였는데 저거 아니 진짜 퀸레스 어차피 이 돼지랑 소는 오 눌러 이걸? 돼지 컷 안돼! 미니지롱 하다 백하두 언니 왜 이래 오늘 왜 다 빵장이랑 한 장이야 잘 가거라 잘가라 김연경 뚫어지게 쳐다봐 아악 뚫어짐 오 미간이 뚫어졌어 하우 하우 드디어 쳐냈네 드디어 화나갔다 하우 쟤는 목소리 크면 일단 구라야 차일드 킨 두 장 차일드 킨 두 장 하하하하 이거 뭐야 어머머머 어쩌라고 킹 한 장 어쩌라고 맞아 어차피 알로아는 못 눌러 아로아는 흑국어 넣을 수 있어 아냐 내가 봐줄게 나 누를 수 있어 내가 봐줄게 OK 투 킹 투 킹 투 킹?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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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 킹이 좀 쿨한데 원 킹 원 킹? 원 킹? 탈디님 내 보세요 알로아 못 눌러 왜냐면 알로 어? 어? 험... 또다시 차일드님을 쥐고 흔들어야겠군요. 노? 지금이야! 스리킹! 지금이야, 차일드! 뭐야, 이거 유령! 돼지 유령 조용히 안 해! 나 차일드님 귀에다만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금이야! 귓속 말이었어? 지금인가? 지금이야! 지금이야! 눌러, 그거야! 지금인가? 아, 그거야! 아, 진짜 그거야! 내 말 한 번만 믿어봐! 이거 무슨... 그래, 결심했어도 아니고, 이거 뭐야? 어? 이걸 안 냈어? 이걸 안 눌렀어? 이거 눌러야 된다, 알로하님.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알로하님 참아, 참아. 지금은 참아? 어, 지금 참아, 참아, 참아. 지금은 참아요? 어, 참아, 참아. 어, 참아, 참아. 목적. 너네 둘이 싸우거라. 지금이야! 어, 참아, 참아. 어, 참아. 자동! 라이어. 라이어. 아, 저 아직 아니지 않아요? 두발, 50%의 확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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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호쿠멍 뚫어버리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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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으잇. 우와! 와, 이걸 살았어. 야, 이걸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산다고? 미쳤다. 역시, 역시. 이 소가 미쳤네. 알로하님, 제가 알로하님의 요정이 되어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교정. 명경님만 믿을게요. 음. 한 장 낼까요, 두 장 낼까요? 두 장. 아, 오케이, 오케이. 투 퀸즈. 투 퀸즈. 투 퀸즈. 어? 요거는 구라죠. 승부수 가야될 쎕니다. 그치만, 저는 한 발 남았는데요. 그러나, 차일드를 쏠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뿐. 왜냐면, 차일드의 손에 지금, 세 장 전부 다 좋은 카드입니다. 음. 바로 지금. 아주 많은 말입니다. 진짜 많은 말. 오케이, 라이어. 봐요. 나이스. 완벽했지요. 아하하. 가라, 차일드. 아직, 아직 한 발 남았다. 지금 죽어라. 아아. 오오오오오오. 아마 김연경님 본인 입 닫힌지 모르고 계속 말하고 있을 수 있는데. 입 닫아버렸습니다. 아, 닫은 거였구나. 음성했어요? 어쩐지 언제부터 안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까놓은지 말았네. 헉. 아. 이건 질 수가 없구만. 어머. 이거 구라죠? 원. 나 아직도 닫혀있어. 안 닫혀있는데? 이거 구랍니다. 원. 안 닫혀있는데? 알로하 구라! 나 진짜 말하고 있었어. 아, 어떻게 알았어? 아, 나 퀸 세 장이었는데. 그 구녀사랑. 나 진짜 귀엽는데. 안 돼. 누가 그렇게 조용히 하면 몰래카드 내래. 안 돼. 안 돼. 조용히 넘길라 했는데. 아유. 무서워. 이게 들키네. 드디어 이제 제대로 게임하는 사람들은 남았군요. 이제 빙다리 앞바지들은 다 남았군요. 빙다리 앞바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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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들의 싸움이란 말이지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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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눌러? 흠. 나 케이 네 장 있었는데? 이게 심바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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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봐. 쳐다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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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걸 수 있어야 되더라구요. 나 케이 네 장이었는데. 세상에. 나 A 세 장이다. 그래요? 흠. 저는 A가 두 장밖에 없습니다. 3 에이스. 반엠. 3 카드? You got more guts than brain's friend. 1 에이스. 1 에이스? 털어버려? 2 에이스. 나여. 뭐야? 자동 라이어잖아? 왕청한 여 사엑. 이제 가야지. 가야 생각나는 가입니다. 죽음은 예상 하지 못했을 거야. 와. 어. 우와 질기다 질겨. 진짜 질기군요. 이군요 찰넬다님 예 퀸 없죠? 퀸이요? 퀸 없으시죠? 퀸이요 저거 두장 턵니다 이제 잠깐만 나 머리 헷갈려 저거 두장 털어요? 그럼 자동라이어 아시죠? 저게 두장 털면 끝나는데요? 그래서요? 쫄려요 아하이 이런 젠장 에어컨을 켜야겠어 이 날씨에 에어컨을요? 아니 징글징글한 놈들 이거 아주 그냥 아 4대4 됐다 바퀴벌레들만 있나 이거 아주 그냥 으헿하아 이제 좀 재미있어 지는 우지마 에이스 아 으 나 4발 쌓구나 자기가 4발 인거 어떻게 알아요? 오른쪽 위에 나와요 아 나오는구나 두 분 다 4발 승부사람은 지금 하하핰 야 에이스로 줘야지 에이스로 이 게임왕 나도 근데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반반 아니? 이게 안가? 아니 도대체 난 몇 번을 이겨야 이놈들 다 죽일 수 있는거야 이게 말이 돼? 바퀴벌레 바치자 잘 나나도 없구나 잘 나나도 없구나 아휴 눈물 나서 못 보겠다 이거 아니 나나도 없구나 한 장 뭐야 일단 한 장 뭐지 정막? 머리 굴린다 응 둘 다 한 방이라서 지금 나도 50%지만 50% 너무 큰 숫자야 맞아 응 저 앞에 50%도 채 넘기지 못한 애를 다 죽어 있잖아 나야 이걸 라이어를 해? 와 미쳤네 제발 제발 끝장을 보자 나는 없었거든요 beauty and luck let's hope I have both 문 또 으악 와우 이게 아이씨 와 근데 진짜 진짜 운빨만 깨 이 판도 그렇고 전전판도 그렇고 다 한 장만 털면 4장 다 있는 거였는데 이걸 눌러? 뭐 아 차일드님 니플 패치 좀 붙이세요 뭔 소리 아 이거 자꾸 이 날 이거 이 게임 첫날부터 왜 자꾸 저 타령이세요 하하하하 맞아 아 너무 드러내지 않음 방금 너무 드러내자음 방금 너무 드러내자음 방금 너무 내밀었잖아요 찐막 갑시다 편하게 찐막 한 판은 좀 아쉬우니까 예 너무 길긴 했으니까 재밌다 맞아 진짜 오래갔어 거의 끝까지 가가지고 다 마지막까지 살아가지고 흠흠흠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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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징글 오다 흠흠흠 이번에 약간 스캡 난다 알로아부터 터, 터트리죠 예 아니요 차일드님부터 터트리죠 오케이 보자 와우 음 음 음 아 나구나 알로아 알로아니 알로아니 저 킹 이게 구라야 네 개, 네 개 있어요 그럼 이거 구라야 누르세요 눌러 누르세요 하면 보통 나쁜 놈이야 눌러 네 아니 근데 제가 네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라죠 네 여기 어? 이걸 안 눌렀어? 이걸 안 눌렀어? 응? 이건 눌러야지 이건 눌러야지 이건 진짜 눌러야지 이거 눌러? 이건 진짜 눌러야지 지금 김현경님 불안해서 자꾸 누르라고 그러는 거 들리시죠? 뭐 뭐라고요? 발달장 발달에 대세itals 탈 대다 질기 뭘 뭐가 키 몇 장째 나온것을 틀어 이런게 굴하 라는 거지 뭐 맞지 마이 그 음 켄스 어 어퍼 80 Tour 같은 데 노가 보랜 데 2 에 어 어 너 더 뭐 놀고 뭐 이걸 라이어 아냐 아닐 것 같아. 뭐하는 거야? 뭐야? 밑도 끝도 없네? 뭘토록. 두거 잡히면 경. 오케이. 나 알았어. 나 저 사람의 패턴을 읽어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중남부터 쳐내줘. 오케이. 누가 이렇게 연타를 하나? 폐를 빨리 보여달라고 말이야. 응. 폐가 좋구만. 이지 피지 하겠구만. 투. 퀸. 라이언. 어? 어? 패턴 읽었네. 진짜 읽었어. 제가 말했잖아요. 잘되니. 다 읽히셨어요 이제. 두고 보자. 다 읽히셨어요 이제. 아니. 벌써 두 마리나 쐈어. 아. 죄송해요. 아. 쉽네. 쉬워. 푸크 잘어. 샬드님 턴 언제 끝남? ㅎㅎㅎ 원 에이스 잘 되는데 한번 봐 드릴게요 이거 눌러 이거 눌러 봐 드린다고 하면서 내는 저 카드가 쓰레기야 그런가? 그럼 저희 교묘하게 본인만 싹 빠져나가면서 남탓으로 돌리는 IDTP 특이야 죄송해요 봉투가 많이 많죠 아니야 지금 많이 많잖아 봉투가 빨리 죽여 믿어봐 믿어봐 아 눌러봐 눌러봐 아유 그럼 니가 먹어 아 어떡해 알았어 아 혼란을 틈 타면 괜찮을 줄 알았지 바보 같은 녀석 한신배 같은 녀석 혼란을 좋아하시는군 아 제발 강원장 김형룡 제대로 냈음? 아니요 고파 오케이 이제 진짜 누름 네 1. 에이스 2. 에이스 찬일자님 네? 김형경님 에이스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하하 알로아님 네 저 사람 끼케봐야 조커 하나 나오거든요 진짜로? 네 아니요 조커도 없나봐요 저에게 있어요 그냥 누르세요 에이스 진짜로? 저 돼지 죽었어요 원 에이스 눌러보세요 원 에이스면 있지 않을까? 아냐 이거 케이야 진짜로? 케이야 케이 예 누르세요 믿고 가봐 누르시라고요? 누르세요 진짜 눌러요 봉경님? 고 엑스 예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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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 예예예 나 현실을 죽이고 있어 지금 아 쓰레기 같은 게임 내가 이 팔랑귀를 어떻게 하는지 해야지 이거 알로아님 봉타님이 말이 많으면 이상한거에요 예? 진짜 제발 한번만 살게 나이스 뭔 소리야 나 에이 많았음 세 장 이었음 하하 나 한 장 밖에 없었어 너무 쫄려서 내버렸던거야 하하하하 저도 한 장 밖에 없었는데 쫄려서 냠 아 아 1 에이스 아니에요 이게 구라다 이게 구라다 나한테 3 장 있는데? 그럴리가요 그리 구라야 그러면 명경님하고 차일드님 없겠네? 파일을 있을 거에요 불안하는 거지 내가 있는데 어 저 에이스 있습니다 네 전 조커가 있습니다 한 장 더 있음 구라다 라야 유라의 나이스 아 이 텀만 넘어가면 시사 아 나이스 나 죽됐다 이번엔 하하 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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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희!! 누가 이렇게 깊은 한숨을 우와 원 에이스 원 에이스 조용히 카드를 내시네 다 한 장씩 만내네 안전 플레이 고개 미묘하게 돌아가는 거 개킹 받아 완벽한 저감도 컨트롤 저감도 차일드님 지금 안 누르면 제가 누를 거예요 못 눌러 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라이어 안 하면 제가 라이어 할 거예요 전 A가 많은데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뭔 소리세요 제가 네 장 가지고 있는데 저건 진짜다 다들 구라 좀 치지 마세요 저 아주 느긋해요 지금 아니요 저 하나 남아있어요 저도 조커 있어요 돼지 구라 같은데? 그런가? 그냥 패기 부리는 거 같은데? 전 내장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가? 원 에이스 알론 조커 냈네요 아니에요 아이참 알론 조커 내신 거 같은데요?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알론 쫄려서 조커 냈잖아요 내가 누를까봐 어떻게 알았지? 지존 마스터네 진짜 흠흠 저 돼지한 데이스 내장이 없다니까 그럴 거 같죠? 그래 이미 쟤도 쫄려서 몇 장 다 냈어 있어봐야 하나에서 둘이요 허킹같아 하하하하 느긋차게 가보자고요 누를 거면 지금이다 구라야 오 나 진짜 너무 있었는데 나는 경직했는데 난 쫄려가지고 다 냉 흑우녀석 어 02 스스 타일러 내려야 해야 되야 너에 정발만 더 못해 써우 언니 고수고 왜 이렇게 많이 버텨 오늘 수업 잖아 역시 역시 5 시정 무섭다 바로 아님 이제 부터 저는 알러 아니면 저격하겠습니다 지금 안전한 거 안 내시면 제가 독심술 써 가지고 눌러버릴 거에요 으 아 아무것도 안경 진짜 뺏이 아 으로냐 2 mc 눌러버릴 겁니다 그라한 뇨 눌러요 내 눌러 7 7 4 4나 뭐 뭐 아 0 참 더 바라인 오랜 저게 보자 네 장이슨 지금 시인다 진짜 5 라임 진짜 진짜 원 에이스 아니에요? 뭐라고요? 진짜 4장 있어요 알로하니? 저 진짜 4장 있음 굴리가 없을텐데 내가 아이스가 2장인데? 그럼 알로하니가 부라거나 이 사람들이 카드가 없는데? 알로하니 지금도 쫄려가지고 완벽한 카드 냈잖아요 아니에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아마 김혜경님이 방송 다시 보기 보시면 뭐야? 이때 왜 내 목소리 안나와 하실거에요? 아까 나 마이크 막힌거 알아유 오 이거 구라다 라이어다 나이스 차일드님 잠깐 방심하고 있었죠 그러지 말지 이 비겁한 재질여서 에유 에유 몰래 우리가 잡담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한번 내봤는데 슬그머니 내려고 지금 어디서 퀸을 갔다가 에유 알로하시 카드 내기였는데 알로하시 카드 내기 라니 알로하류 카드 내기 전법이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번 판에 이지 피지겠구만 어? 그럴리가 없는데? 하하하하 오우 아이유 나한테 두장 있었는데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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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더이상 안통하는거 한 방에 신이 계시다면 권선지갑 제발 안되지 안되지 안전하게 갑시다 음 그렇지 그렇지 하하하하 진짜 저 약간 약간 악당돼지랑 되게 잘 어울려 악당돼지 악당돼지 킹스 테이블 음 나쁘지 않구만 구라 구라 눌러 정답 킹스 에이 진짜 이 쫄보 이거가지고 하하하하 그럼 저도 한번 거하게 구라 쳐봅니다 쓰리 킹스 어? 이건 진짜 구라다 서몬 스필링 보운 진짜 진짜 구라 같은데 네 음 원 킹스 투 킹스 어? 응? 원 킹스 투 킹스 투 킹스 어? 니들끼리 아세요 하하 투 킹 투 킹 투 킹 응 walked 요 하하하 아니 기다려Sam 주mış 원킹스 투 킹스 의왕 킹스 아니 왜 나? 차일드컷 차일드님 안녕히 가세요 이건 죽었다 blev 피곤 오 뭐야 이번 판도 길어? 얘들아 방종 언제 하니? 1시간 이분도 해야지? 이것도 50분 게임 하겄어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나 이제 달려 나 달린다 나 3장 낼거야 나 미리 예고해 나도 3장 냅니다 난 2장 냅니다 지금이야 혼란을 틈타서 냈어 어 그렇네 아니 나는 카드가 좋아 안 좋아 저렇게 해결면 안 좋아 나도 카드 좋은데 이상하다 저렇게 해결면 안 좋아 오? 진짜 3개 있음 진짜 3개인데 진짜 3개인데 뭐야 갑자기 소심한데 왜 소심해 난 안 소심해 어? 어? 난 소심하지 않아 오오 아으의 안전주의 아까가 가짜 였나? 아까가 가짜였어 아 diğer 죽 beds 죽어내 ув 방icion 막았다 뭐야 나야? 예 방금 총 쏜 사람부터 자네들 저 쏘세요 3. 에이스 라이어 라이어 나의 라이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우 찬이네라 됐구만 알로하임 돼지 보냅시다 오케이 제가 라이어 외치면 되는거죠? 그럼요 예예 오케오케 외쳐보세요 오케오케 나네 음 외쳐보세요 음 외쳐 외치세요 저 근데 카드가 좀 많아요 외치세요 3. 에이스 어? 플러스틱은 장점에서 이거 구라인데 아직 한 장 더 있음 이게 구라야 하나 더 있음 그래? 진짜인데? 이게 구라야 공장님 아니 오? 이걸 그럼 나도 두 장 내 구라 구라 마지막 한 장이 저거 안전한 세이프 카드야 지금 눌러야 돼 아 진짜? 진짜? 저 한 장을 마지막에 내면서 디펜스 해야 되니까 방금 낸 두 장이 쓰레기 카드 저 한 장이 진짜 진짜로? 음 고 요거 저 돼지 잡아야 돼 라이얼 라이얼 ㅋㅋㅋㅋㅋㅋㅋ 이 두 배씩 두 배씩 ㅋㅋㅋㅋㅋ 저 한 장은 뭐야? 안 돼이 케이 에요 킹킹 아 똥카드야? 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제 들어가셔야죠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오늘 소가 생명력이 오 진짜 징글징글 장난 아니쥬 오늘 썸네일은 뭐하지? 오늘 썸네일? 원 에이스 라이얼 어떻게 알았지? 이게 또 조용히 내면 이거 무조건이구만 아니 어떻게 알았지 조용히 한 장 승 밀어넣는 거 이런 거 이제 가셔야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나이스 와 이거를 진짜 나이스 나이스 와 눈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뭐야? 투리쉬게임이야 이번에는 또 안정적인 카드를 낼 게 분명하겠죠? 이건 진짜 퀸입니다 혹은 조커겠죠 안전빵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저 돼지 녀석이 저를 쏠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맞죠? 저는 패가 좋거든요 나도 좋은데 진짠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이런 고단수가 아니었어 알로하 난 그럼 불가방이 아니라고 이렇게 빨리 간다고? 방종하는 거 아뇨? 오 와 와 와 와 와 와 나 나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저한테도 3개 있는데요? 들어와 들어와 저한테도 3개 그럼 라이어 하던가 들어와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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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눌러? 응? 으이그 바보 바보 에휴 바보 알로하 바보 하하하하 처음에는 세상이 구다였어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하하 알로 아빠 마지막 바리에요? 마지막 바리 마지막이에요 안돼 하하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근데 둘 다 둘 다 조커 하나 A 하나밖에 없었어 하하하하 역시 마미우리는 마미우리 같은 소리 마미우리 마미우리 마미우리가 뭐야 마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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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하하하 아 피곤해 자자 오케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하하 재밌었습니다